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배달 마치고 나서 족발에 소주 한 잔 소주 먼저 먹고 족발 음? 쫀득쫀득하니 맛있네요. 소주 하고 왔습니다. 소주 이거는 640ml야 우삼겹. 한뜨거. 우삼겹. 오삼 두건 하고 왔습니다. 두건이라도 한게 어딥니까? 발포족. 콕딜이 아니고 돌고래. 족발탕 족. 돼지족이에요. 2024년 5월 24일 오늘 배달 안했습니다. 배면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이미 술이 들어 놨고요. 제가 한잔 소맥으로 말아놨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배달 한건 했습니다. 소주. 안주는 안동찜탕인데 이건 실시간 방송에서 먹더라고. 그 대신 상추나 먹읍시다. 안주었어요. 안주셔도 돼요. 안주셔도 돼요.